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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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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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똑같아 부딪히면 벌써 소리나잖아 이 사람도 고집 만만치는 않아요 예전에 점집을 갔는데 제가 억누르지 않은 이상은 같이 못산다고 이런 느낌 원진이잖아 원진은 근데 또 떨어져 있으면 궁금해 저희가 원래 주말 부부 결혼하고 애기 임신하면서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6개월 한 1년 같이 살다가 또 잠깐 1년 정도 나가 있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더 심해 더 심하지 붙어있으면 언제 적인데 싸우는돼 흐르는거리는 데 옆에 공간에 있어도 숨 쉬는 것도 싫었잖아 애기가 지금 4살 4살? 하아 더구나 또 닭띠야? 네 닭띠가 꼈으니까 더 그렇지 아아 이 얘기는 책상에 올려놓고 많이 벼러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본인들은 원진사를 풀으셔야 돼 여기까지 살려면 원진살이 뭐예요? 원진살이라는 거 붙어있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또 궁금하고 두 부부가 붙어있 수가 없어 아아 그게 원진이야 응? 언니도 만만치는 않아 어? 이 기가 신기가 언니도 이 심줄이 좀 쎄 내가 그랬잖아 남자 사주를 타고났다고 신랑 보고도 질 마음 없어 왜?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본인은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신랑이 있지 질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부딪히면 싸우지 그래서 말을 제가 잘 안 너는 나는 나잖아 응 근데 질집에 결혼할 때 안 보셨어? 네? 안 봤어? 궁합 안 봤냐고 보긴 했는데 어? 그냥 제가 억누르고 살고 있으라고 응 가는데 마저 니 이러고 만약에 니가 할 거면 너가 억누르고 살 수밖에 없다고 신랑은 누르고 살 수밖에 없다고? 제가 신랑은 그냥 우쭈쭈 해주라고 그거 밖에 없다고 본인 그러면 속 터질 텐데 뒤집어서요 어 뒤집어지고 총불 날 텐데 네 뭐 진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 네 우리는 부부간에 이렇게 공합을 내가 이렇게 그거는 얘기해줘도 살아야 되나 여기 살아라 말아라 소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차피 내년에 본인 내년에 깨지게 애가 있어 음 본인이 박차고 나가 네 숨이 켜서 지금도 숨이 켜 네 어? 지금 봐봐 11세에서 4월생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언니가 지금 많이 누르고 있거든 근데 박차고 나가 내년에 참다 참다 벗어 여기가 억울해졌어 본인이 겨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머리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음 본인 자체가 좋아 가는걸 이 사람은 좋지 이 사람은 벌써 말하면 벌써 싸우자고 댄베 드는데 네 대화가 안 돼요 완전히 대화가 안 돼 근데 내년에 고비에요 그거만 잘 버티면 돼요? 평생 그럴 것 같은데 어 어 원질살은 네 진짜 이거는 더구나 뱀띠하고 닭띠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어 근데 아기랑 저랑은 합이 들었다고 얘기는? 닭띠하고 뱀띠는 합이 들었죠 음 근데 더구나 둘째를 원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? 말리고 싶어 어 좀 더 이따 내년 지나서 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신랑이 이제 뭐지 이제 자기가 이제 팀을 꾸려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풀리지 해가지고 지금 같은 있는 팀장이랑 같이 같은 그룹인데 팀이 두 개에요 근데 진짜 팀장이랑 잘 안 맞아가지고 내년에는 괜찮아요 내년에는 괜찮은데 올해는 자기 마음 뜻대로 안돼 도와주는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거에요? 내년에 있어요 올해는 없어요 같은 팀 안에 이 사람은 잘하다가도 말로 복을 다 깨 이 사람은 신랑은 잘해 사람같이 잘하다가도 한번에 말로 복을 다 깨 본인의 지도 마찬가지잖아 잘하다가도 말로 복을 깨잖아 네 그 식이야 응 근데 사람은 다 그렇죠 안그렇죠 어 어 다 안그렇죠 근데 내년에 올해는 네 올해는 그냥 참으시라고 하세요 내년에 네 내년에 해야지 좋아요 응 올해는 더구나 9세에다가 올해는 그때 안좋아 제가 계속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좀 돈이 돈벌이가 되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말부부 할 수 있는 계기도 오기도 했거든요 응 그쵸 주말부부 해도 집에 오면 삐꺼덕 거리긴 하고 본인이 손 맥히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야 저도 그냥 계속 쏙쏙 있으니까 쏙쏙 가라 가라 그냥 하나하나 다 꼴리기 싫어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손 맥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없으면 다 없으면 아기도 어린이집 가고 이제 신랑도 이렇게 가면 그래도 그나마 그마나 그래도 네 본인은 언니들 세상이야 그마나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살아 네 아이고 언젠가는 살면서 언제는 네 언제는 풀고 사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제가 그리고 집에 그게 있어요 제가 설거지 주방 쪽에 지금 무서워요 원래 안 무서워 그런 거 못 느꼈는데 그렇게 그게 느낀 줄 한 실랑 들어 5,5,5,5,5인가 부터 한 1월? 12월부터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서서 쳐다보는 거 같아 네 신랑이 달고 들어왔겠지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내 작년부터 내 조상이고 너미 조상이고 붙는 형국이거든 붙어서 따라와서 집안에 이렇게 하고도 되는 거 그리고 네 신랑 쪽에 본인이 그걸 느꼈다라면 이렇게 허주가 따라 붙은 거지 허주가 꼭 주방에서 응 주방에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 응? 할머니 어떤 할머니 이 박씨가 주는 할머니 같다 어째 느낌이 어 서로 느끼죠 할머니가 본인보다 이렇게 키가 커 모르겠어요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야 병상에서 누워계셔가지고 키는 저랑 비슷비슷하셨던 것 같은데 좀 키가 크신 그걸 볼 때는 지금 누워있어요? 아니 돌아가 돌아가셨잖아 네 그리고 항상 신랑이 시댁을 가기 딱 맞먹으면 할머니가 꼭 항상 꿈에 나오신대요 응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지금 내가 비치는 거는 할머니라고 신랑 얘기했을 땐 할머니가 비치거든 할머니가 따라다니시는 거야 소름 끼쳤어 응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 자손 걱정돼서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조상일을 안 해주셨어? 시댁이 청주교여서 그러니까 배고프구나 그러니까 언니 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내가 야 쫄면 좀 우리 딸내미 오고 쫄면 좀 삶아봐라 뭐 좀 먹자 이랬거든 그래서 그러는구나 언니네 조상이 배고픈 조상이 있어서 그래 박씨가 중요해 그 할머니가 배고파서 이 신랑을 쫓아다닌다 아 그리고 항상 광주 가려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뭐 어떻게 나온 거는 아닌데 할머니가 자꾸 꿈이 나온다고 할머니를 할머니를 그거를 풀어줘야지 아 할머니를 저기 뭐야 좀 해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야 할머니가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되는 일 없어 제대로 그죠 할머니 좀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본인데도 싸우는 것도 덜해 할머니를 풀어주면 답은 나왔네 아 네 할머니를 풀어줘야 되네 꿈 해몽도 해주시나요 혹시요 네 제가 한 2-3주 전에 꿈을 꿨는데 시댁이었어요 선생님이 입는 자리가 문이 있어요 응 그 현관문이에요 시댁집인 완전 시댁집이었고 응 문을 열고 누가 벨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복을 쫙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그 밥상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사 입고 양쪽에 상을 두 개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왜그러면 조상이거든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신 저희 아빠 얼굴이긴 한데 누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이고 옷이 되게 깔끔하셨는데 비를 맞으신 그런 느낌 조상 본인네는 네 이 조상님들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꿈이 조상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아 좋은 꿈은 안 될까 네 조상님들이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아 보세요 언니는 안씨 집안 박씨가 중이야 네 박씨가 중의 안씨 집안의 조상 조상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아 조상 대우를 해달라기 때문에 조상이 항상 배고프다는 뜻이야 네 그리고 꿈은 빗대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조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안 좋은 거거든 사실 아 그러면 언니는 대조하고 싸운 이유가 조상 때문에 싸운 거네 저희 아빠가 솔직히 근데 새해 엄마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 이따 저랑 계속 싸우고 한 3-4개월 같이 살다가 싸우고 저는 집을 구해서 나왔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 동생이 엄마랑 지분을 나눠가지고 엄마가 아빠랑 살던 집 벌레 팔자고 했는데 동생이 그걸 사겠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그걸 사서 들어가고 엄마는 이제 따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남자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 전에도 겨울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빠가 이제 돌아가셔서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네 식구들이랑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뭐 절로 맡긴다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무슨 절로 보내냐 그러니까 계속 돈 문제를 할머니랑 좀 이렇게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절로 모시고 싶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되다가 남자가 생긴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뭐가 빠그러지고 빠그러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결국 절로 모시긴 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건지 조성바람이 불었네 조성바람이 불었네 그게 조성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애초부터 남자가 있었던 거지 아니 그건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가 있으니까 제사를 안 모시는 거라고 아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한테 달라 했더니 그건 또 안 되겠대요 자기가 절로 모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모시는 거랑 절로 모시는 거랑 뭔 차이냐 그래도 아빠 밥은 제대로 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3년 돌아가신 지 3년 안 되면 3년 이상은 우리가 집에서 해 주는 거라고 괜찮다고 여기서 먹는 거보다 거기서 잘 얻어먹는 게 낫다 부처님은 절에다 모신 게 그러면서 계속 뭐가 계속 피가 돋고 있고 때다가 동생은 그래도 지금 그 집을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그걸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지대로 절 못하시니까 무도도 잡으니까 그래 절은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있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떠돌면서 제사 때만 들어와서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제대로 편하지가 않지 근데 언니네는 쉽게 얘기하면 이 집안에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배고파서 밥 달라는 거고 언니네 집안은 아버지가 또 출생이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상바람인 거지 조상대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신랑도 그렇고 모든 식구들이 괜찮은 거예요 어 근데 시댁은 제사는 잘 지내시긴 하는데 응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다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뭐 뭐지 그게 뭐 저승사자 밥이랑 따로 놔두고 가족들 밥 따로 놔두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오빠네 외삼촌이 모시기로 했긴 했거든요 어 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저 언니네는 조상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따로 그거 좀 해 주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조상일을 하셔야 돼요 응 조상일을 하셔야 된다고 어 조상일이 뭐예요 조상일은 조상님들 이제 차려서 천도 하실 분들은 천도 하시고 조상골서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해기면 어 저희 아빠는 천도는 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도 천도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언니가 하게 되면 아빠하고 할머니 다 오실걸요 음 그렇게 해서 좀 해 놓으면 아마 둘이 부부간의 온지살도 풀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편하실 거예요 비용 좀 들어가죠 배우모님이 들어가죠 배우모님이 들어가죠 가격만 할 수 있을 거예요? 한 500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건 시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빠 외할머니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셔도 돼 이제 본인이 편하자고 하셔도 돼 그거는 본인은 본인은 조상을 되면 조상 대우를 해주면 해줄수록 본인이 잘 되니까 자손도도 잘 되고 본인에게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일단은 대주가 네 신랑이 잘 풀려야 되잖아 싸워도 그렇죠?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 신랑이 음 첫째로는 좀 본인하고 신랑하고 합의를 시켜놓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합의고시랑 비슷하고 그렇죠 불쌓바람이 뭔가요? 불쌓바람은 칠성바람 그거 해야 되네 아까 그거 네 조상바람 불쌓바람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많이 공을 들였어 많이 저기를 했어 아니 아니에요 신랑 네 신랑쪽 박씨가 중에 원래 우때부터 많이 빌든 할머니 집안이야 그러기 때문에 공들인 집안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교회식으로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제사를 지내도 네 교회를 천주교에서 가신다며 할머니도 천주교에서 가신다며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돌아가시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아 소용없어 그럼 신랑이랑 잘 풀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그쵸 어 그러면 제가 그리고 이번에 육아휴직이 11월달에 끝나요 네 12월이야 11월 11월 그러면 그 회사를 다시 복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될지 해가지고 잘하면 복직하겠는데요? 잘하면 응 그러니까 제가 원래 육아휴직을 잘 안 해주려고 했고 제가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입원 때문에 계속 이를 빼먹고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아픈 이유 삼재잖아 아기가 아픈 이유가 있잖아 삼재 아기에 삼재를 안 풀어줬어? 그 전 전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 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계속 아팠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추상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조상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어 그 전에는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도요? 음 그 전부터 조상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아마 이번에 그게 하고 나면 아기도 안 아플걸요 아 근데 원래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응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그게 다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삼재끼인데다가 조상바람이 분 데다가 그렇게 이렇게 겹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음 걔고 아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그렇고 맞아요 응 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네 응 그래서 아기가 더 고고고고 하는 거야 아 신기하다 응 아 동생이 진짜 하나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18일날 집을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간호조무사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더 잘 풀릴지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이죠? 무슨 띠죠? 걔가 양띠요 양띠요 네 서른 살 양띠? 네 스물아홉 스물아홉? 네 서른 살 서른 살 된거죠 네 어디서 보시는데 이게 잘 풀리겠는데 익산에서 직산? 익산 네 익산에서 이제 여기 경기도 이제 본 집과 원래 부모님이랑 살던 집을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원래 동생이 이제 올해 대원이 들어왔어요 네 문서 드래원이 들어와서 네 직장도 수월하게 풀릴텐데 어 일이 슬슬 풀려요 네 근데 얘는 지금 프리젠서 쪽으로 하고 싶대요 응 근데 그 일이 자기랑 적성이 맞는지 그걸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프리젠서요? 뭐든지 이 동생은 올해 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박차고 나가면 용기있게 박차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면 뭐든지 풀려요 아 적지 않으셔도 될 거 같은데 저는 언제 좀 풀려요? 본인은 내가 그랬잖아요 내년 지나야지 풀린다고 그리고 바람을 일단은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는 풀려요 아 그 바람을 재워야 만약 그 사람이랑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쉽지 않으면 응 이혼이 아 이 남자가 또 이혼을 쉽게 안 할 거 같은데 어려면 버려도 근데 내년은 고비는 있어요 응 근데 이혼하면 뭐 할 거야 딴 남자 만나도 그게 그건데 안 만나려고요 하 안 만나고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게 근데 있어도 후회해 없어도 후회합니다 응 그러니 차라리 길들여서 사는 게 낫지 애기도 성격이 보통 성깔도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신랑한테 화가 나고 애한테도 막 그렇지 언니가 좋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언니도 삼재 애기도 삼재야 근데 대주가 올해 아홉수라 걔때라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환란을 치고 계속 조상까지 환란을 조상바람이 부니깐 이렇게 환란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소리로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애기도 원래 약하게 태어났고 이 애기는 쉽게 애기면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상을 한번 풀어냈으면 좋겠어 언니네는 그래야지 이거를 바람이 자요 언니가 좀 답답한 게 그래야지 풀려 아까 가만히 있어도 답답해 막 손 막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거든 근데 할머니가 자꾸 언니를 따라다니는 거 아저씨랑 신랑이랑 양쪽을 그 할머니 일단 보내셔야 돼 그래야지 뭐 언니가 답답한 게 없어져 뭔가 섬찟하고 뭔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 언니가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머리가 깨질 정도로 혼자 있었다면 어쩔 때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 맞아 막 호끄욕죄 호끄욕죄라고 그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아 그거를 얼른 풀어내셔야지 될 거예요 할머니는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어디 가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신맞아야 된다고 여기다가 누구 저 언니? 신 받으라 해야 된다고? 신 받으라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신 받지 마세요 그거는 할머니가 풀어내주고 내가 눌러주면 충분히 저게요 아무나 받으라는 소리 해 받지 마세요 어떤 데는 신기가 있는데 너는 신은 안 봐도 된다 대신 신기에 있어도 불리는 신은 아니야 언니 그냥 너 눈으로 한 번 촉 되게 좋지 않냐 하면서 촉 촉만 좋은 것 뿐 받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너 한 번씩 뭐 보이지 않냐 막 이러고 너 꿈으로도 한 번씩 바꾸잖아 막 이러는 거 이러고 솔깃하긴 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 그냥 할머니 그 할머니를 대우를 해주고 그냥 편하게 살아 어렸을 때는 솔직히 20대 때 한 번 어 나도 이거 하고는 싶다 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아 이게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래 근데 불륜의 신은 아니야 근데 둘째는 있긴 있어요 있어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내가 그랬잖아 내년에 넘어서 가지라고 그건 아들이거든 아 진짜요 딸을 원하는데 네 딸을 원해 네 그리고 그냥 확신되는 게 딸이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진 얘기예요 아들 아들이요 네 이거 짝수가 있고 홀수가 있거든 아 진짜요 응 그것도 이거 신기하다 언니는 딸을 가져야지만 좀 덜 싸우거든 아 딸을 낳아야 응 저거 할 때 되면 네 일러줄 테니까 저거 하셔 근데 왜 아들이랑 아빠랑 사대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닭대잖아요 벌레 보듯이 뭐 닭대잖아 닭대하고 개대하고 왕석이거든 아 그럼 또 시어머니 닭대세요 또 엄마랑 자식이랑 또 틀려요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거 그게 또 틀려요 아 신랑이 아유 닭대 개대하고 닭대 안 맞지 그니까 그러는 거지 아 동생은 그냥 뭐든지 다 슬슬 풀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도배도 이렇게 알아보고 왔는데 되게 슬슬 잘 풀린 거도 응 일이 풀려요 대원이 들어왔거든 동생은 아 돈복은 없어요 돈복 있어요 동생은 올해부터 아마 7년 후에는 들어왔어요 7년인가 응 동생은 일이 수술 풀릴 거야 풀려서 돈이 두루루 들어왔지 네 근데 벽보가 크 남다로 벽보요? 동생이 벽장이 크다는 뜻이야 네 어 넌 지저라 나는 그냥 하기로 해 응 잘하시길 잘하니까 억제하지만 안하실 때 남자복은 없나요 동생은? 본인? 저 말고 아 저기 동생? 네 남자복 있어 거기에 맞춘 남자가 따로 근데 네 안 만나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남자 생각 없어 자기가 잘나가니까 언제쯤 좋은사람 나타날까 이 동생은 식기금 서른다섯 대야 돼 결혼을 하려면 서른다섯이 대야지 진실한 배필이 와 지금 남자 만나봐야 후지부지한 남자 만나면 돈만 깨져 형